자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오르비에 신규 출강을 하게 된 수학강사 고병훈입니다 먼저 만나서 반갑게 됐고요 여러분들 제가 좀 늦은 시기에 런칭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좀 준비를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한 한 달 정도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8월 모의고사가 남았고 그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뭘 준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본 결과 그래도 분명히 개념과 기출이 안 돼 있는 학생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걸 내가 딱 잡아주기만 하면 우리가 이제 9평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올해 8월 31일 시험을 보겠죠 그래서 9평 시험과 수능까지 분명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번 OT에서 어떠한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하려고 여기 섰습니다 제 모토가 바른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기본적으로 개념이 입각해서 스킬 위주의 풀이가 아닌 정확하게 그 문제가 뭘 원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어떻게 개념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그 개념을 적용을 시켰을 때 어떻게 식으로 만드는 과정까지를 제가 이제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과정을 상세하게 제가 가르쳐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전에서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를 해석을 하고 식을 만들고 풀어나갈 수 있는 과정까지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향상된 수학 점수를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제 소개와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수능 올바른 수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수학은 개념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념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공식만 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문제에서 뭘 원하는지에 대한 출제자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을 해서 그 문항들을 식으로 바꾸고 그 식을 바꾼 것들을 풀어내려 가는 과정까지가 바로 개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7주 특강도 무조건 개념에 포커스를 맞춘 강의다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조금 어려운 기출 문제들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의 과정까지 제가 설명하는 특강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올해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한 게 2009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올해가 이제 13년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16년에는 EBS 강의에 이제 공채강서로 선발해서 EBS 강의를 찍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메가스터디 러셀 분단과 중계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 또 저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천안에 있는 명인학원하고 광주에 있는 위드스터디학원에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인강용 버전과 현강용 버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면서 해설 강의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늦었죠 사실은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풀 커리큘럼이 저도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늦게 런칭을 하는 관계로 제가 좀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여드리면 좀 더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커리큘럼이 다시 탄생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이 7월 5일 화요일인데 제가 딱 5번의 강의를 통해서 7월 15일 정도까지 수원 7주 특강 강좌를 끝낼 겁니다 이 7주 특강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7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수2를 또 역시 완강을 할 건데 7월 말쯤 되면 역시 수2 강좌도 다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뭐 수원하고 수2가 가장 메인이 되는 공통과목이잖아요 그리고 그 과목을 잘 봐야지만 여러분들의 성적이 조금 많이 향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지금 최근에 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면들을 좀 봤을 때 이 7주 특강 한 번만 가지고도 충분히 74점 중에 어느 정도 최소한 60점이나 65점 정도는 맞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주 특강 강좌는 7월 말에 다 수원 수2가 완강이 된다라는 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8월 달부터 이제 쭉쭉쭉 순차적으로 이제 또 복습을 하면서 공부를 하겠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저는 이 도형 특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도형 특강 중에서도 중학교 도형 있죠 이 중학교 도형이 실제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그 다음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적에서 프렉탈이나 삼각함수의 극한 도형 여기까지 굉장히 다방면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도형은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8월 달에 중학 도형 특강이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도형 특강은 2회로 기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좀 교재 작업도 하고 조금 어떻게 컨셉으로 가야 될지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회가 될지 3회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 수업만 들으면 기본적으로 공통과목에 나오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 도형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번 6월 평가원에서도 마지막에 닮음을 이용하지 못했던가 아니면 원과 비례 단원에서 PA 곱하기 PB가 PC 곱하기 PD가 된다라는 그런 중학교 도형을 이용하지 못했다면 마무리를 좀 지을 수 없었겠죠 그런 변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중학교 도형 특강을 준비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2에서 삼각함수 또는 3차함수 또는 4차함수의 그래프의 비율관계 이것도 사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시험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는 것까지 선생님이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수2 특강을 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는 평가원이 끝나고 나서 또 미적을 보는 친구들이 또 올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미적 보는 아이들 중에서 프랙탈이라고 해서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가 있죠 도형이 계속 계속 작아지면서 넓이에 대한 합을 구하는 그 내용이 실제로 이제 3점짜리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한 26번쯤에 나오고 있는 그런 문항이죠 그거에 대한 좀 접근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보시는 학생들은 29번 문제가 이제 주관식 첫 번째 문항인데 그 문항에서 이제 삼각함수의 극한 도형 각 찾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에 우리 기본 나왔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를 찾는 것들 또 그런 것들을 또 한번 연습을 하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엄청난 그 자신감을 얻게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의 올해 오르비에서 만나는 커리큘럼은 딱 여기가 끝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해드리면 사실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통과목 점수에서도 좀 어느 정도 점수를 얻으면서 확신을 가지실 테고 그 다음에 뭐 선택과목은 미적밖에 하진 않지만 미적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외에 이제 현강에서는 이제 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해설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매번 해설강의가 시작이 되는 3월달부터 제일 먼저 해설강의를 찍어서 업로드를 합니다 물론 많은 학생들이 제 유튜브를 많이 경험을 하지 못해서 보지 못하지만 어쨌든 저는 제 자부심으로 제가 가르친 대로 문제를 보고 해석을 해서 제일 빨리 업로드를 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수강생한테 가장 먼저 보여드리는 그러한 해설강의입니다 그래서 그 새 해설강의가 지금 오늘이 7월 5일 화요일인데 이번 주 금요일날 덮어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 해설강의는 여기 오르비에서 무료로 촬영을 해서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8일에도 역시 덮어모의고사가 있을 예정이고 이것도 3월 18일날 촬영을 해서 업로드 할 예정이며 이 8월 31일 평가원 모의고사 가장 중요한 모의고사죠 이 평가원 모의고사는 제가 항상 유튜브 라이브로 항상 당일날 시험 보고 있는 와중에 제가 이제 2시쯤 이제 시험지를 다운을 받아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지고 한 4시나 5시부터 촬영을 합니다 4시쯤 촬영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과목 시험을 보고 있을 시간이죠 그래서 막 종이 막 울려요 선생님이 막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으면 그 정도로 제일 빨리 올린다라는 좌부심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냥 22번 또는 뭐 30번 이렇게 특화된 문제만 푸는데 선생님은 1번부터 22번까지 다 풀고 선택과목도 23번부터 30번까지 다 풉니다 그래서 당일날 선생님이 그 유튜브 라이브로 할 때는 확통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이나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브로 종료하고 이제 밤늦게까지 촬영을 해서 이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날도 평가원 당일날도 제가 오르비 여기 스튜디오에 와서 제가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마 수요일날 저녁에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8월 31일 이 평가원 모의고사를 위해서 제가 7주 특강을 기획을 했고 여러분들이 이 7주 특강을 잘 활용을 하셔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뭐 많이 공부하셨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어 가실 수 있게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모의고사가 없습니다 한 템포 딱 쉬어가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이제 19일에 덮은 모의고사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월 달에 덮은 11월 달에 1일 날 덮은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월 달에 이제 서울시교육청 모의고사 마지막이 있죠 그것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까먹고 빠트렸습니다 7월 달에도 역시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교육청 모의고사도 역시 가장 먼저 해설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올해 여러분들한테 인강을 통해서 만나뵐 수 있는 그러한 강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강좌들은 전부 다 이제 무료 강좌이고 여기 있는 위에 강좌들은 다 이제 유료 강좌로 이제 아마 기획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현강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현강은 총 4개 학원에서 이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학원에 있는 아이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해는 정말 다를 거다 제가 올해는 되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직접 문제를 만들고 저희 팀이 있거든요 아는 선생님들 저 포함해서 5분이서 문제를 만듭니다 문제를 만들어서 서로 공유를 하고 그래서 파이널 모의고사에 썼는데 사실 올해는 제가 여기 오르비의 인강 런칭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많이 이제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르비 컨텐츠가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좀 어 그 업체하고 연관을 맺어가지고 제가 이제 올해부터 마지막 파이널 때부터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널 때는 8월 첫째 주부터 10월 마지막째 주까지 추석 기간 딱 빼고 총 12주가 나오거든요 그 12주 동안 모의고사 퀄 모의고사 6회분 자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8월 첫째 주부터 10월 마지막 주까지 총 12주가 소요가 됩니다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석 때는 한 주를 좀 휴강한다는 가정하에 자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첫 번째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자 이 모의고사는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진행을 하는 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 퀄 모의고사는 선생님이 6회분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요게 사실 올해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CMS 17 연구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공문염 모의고사라고 해서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모의고사입니다 이 모의고사가 이제 메가스터디와 그 다음에 강남대성 시대인재 여기에 좀 문제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고 자체적으로 굉장히 퀄리티 좋게 만드는 문제로 제공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받아보는 선생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중에 어떻게 운이 좋게 제가 올해부터 쓰게 됐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모의고사를 좀 실전적으로 훈련할 수 있게 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는 메가스터디 러셀 분당 그 다음에 중계 그 다음에 저희 천암명인학원하고 이제 광주 위드스터디 이렇게 네 곳에서 같이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모의고사만 하면 사실은 좀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제 현강 자료가 있습니다 현강 프린트는 제 프린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스텝 1하고 스텝 2 프린트가 제공이 됩니다 스텝 1 프린트는 각 챕터별로 50문항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스텝 2는 한 20문항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제가 원래 지금 개념 강좌 기출 강좌가 오면서 진행이 됐던 그 프린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눠드리면서 꼼꼼하게 단원별로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개념들을 제가 정확하게 좀 체킹을 하게끔 만들어드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 검사를 합니다 숙제 검사도 제가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좀 선생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CMS 연구소에서 저한테 제공하는 주간지가 있습니다 그 주간지가 바로 딱 12주 분량의 주간지입니다 모의고사가 나갈 때 똑같이 주간지도 나가고 이 주간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주에 100문항 정도 됩니다 한 주에 100문항 정도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플랫폼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함께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마무리도 좀 잘 짓고 성적도 굉장히 많이 드라마틱하게 향상이 되지 않을까 실전적으로 실제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는 유형들을 많이 공부하다 보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넓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커리큘럼이 이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현강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인강 학생들도 혹시나 현강으로 오시게 되면 이런 자료를 제공을 해드릴 거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커리큘럼은 딱 이 정도입니다 사실 여기에 여러분들께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2024 수능 대비 커리큘럼인데 이거는 어차피 지금 강의를 듣는 학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혹시나 내년에 보게 될 고3 학생들이 이 커리큘럼 영상을 보게 된다면 제가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걸쳐서 강좌를 다 찍을 겁니다 그래서 12월에 전부 다 모든 개념 수원, 수투, 확통, 미적, 기하 저는 기하까지 할 겁니다 내년에 모든 커리에 기하가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 기하 학생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하 학생들을 위한 강의까지도 다 제가 연계를 해서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12월, 31일이 딱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모든 수원, 수투 선택 과목에 대한 개념 강좌를 다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2월부터는 1월부터는 제가 이제 그 다음 커리큘럼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을 해서 바로바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다른 커리큘럼은 2024 수능 대비 커리큘럼은 다음에 또 내년에 우리가 또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7주 특강을 기획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것만 들어도 지금까지 했던 강좌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자신감도 얻고 많은 실력 향상이 될 거다라고 했던 이유가 저 강좌가 진짜 기본 개념은 다룹니다 오늘도 이제 촬영을 할 건데요 기본 개념을 설명을 하고 기출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이 기출 문제를 어떻게 개념을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어나가는지까지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좌만 충실하게 좀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 플러스 새로운 유형의 문제 그리고 어떠한 단어, 어떠한 문구가 나왔을 때 이러한 식을 만든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병행해가지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 강좌를 정말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강좌를 왜 하는지를 지금부터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지금 이 기출 분석 강의와 더불어서 제가 개념과 기출을 같이 마지막에 정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물론 이제 작년 수능이 조금 독특한 수능이긴 했습니다 이제 문익과 공통으로 바뀐 첫 회 시험이라는 특수성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작년 수능 6번 문제하고 작년 3월달 서울시 교육청 공통과 8번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접근하는 방법이 완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지금 봤던 3월달, 4월달 교육청 모의고사 그 다음에 앞으로 보게 될 7월, 그 다음에 10월달 모의고사 and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이 총 6번의 모의고사들은 반드시 수능 보기 전에 완벽하게 풀고 가셔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 3월달에 나왔던 14번 문제 같이 그래프 2개가 정리가 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파악하는 문제 그 다음에 6월 평가원 14번 문제와 같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FX에 대한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에 대한 방정식 파트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어나갈 때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유형들은 분명히 계속 계속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까지 키우신다면 어떤 문제가 나오던지 간에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기출 분석 강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요 얘도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3개 얘도 서로 다른 3점에서 만나도록 두 그래프가 서로 다른 3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3개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자, 이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작년 수능 8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떠한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거 있었는데 작년 3월달 서울시교육청 공유사 9번도 얘는 3차 함수하고 1차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얘 같은 경우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3제곱을 쓰면 되지만 얘는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제곱을 쓰면 되는 아주 기본적으로 넓이를 구하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로 출제가 됐었고 이 두 문제의 공통은 뉴 함수로 바꿔야 된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나중에 수2 특강 강조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수능 12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유형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에 2021학년도 9월 평가원 나영 20번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딱 인수분해가 다 되어 있는 형태였죠 쟤는 인수분해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구간별로 함수의 그래프가 달라지게끔 이미 훈련을 했었던 문제죠 그래서 그 문제를 저기다 갖다 적용을 시켜서 구간별로 다른 그래프들을 그려가지고 그 함수값들을 찾는 문제 완전 비슷한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르다고 하면 제가 뭐 할 말은 없지만 실제로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내용들은 다 비슷한 내용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기출분석은 단순히 문제만 푸는 행위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왜 구간으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인수분해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당위성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작년 수능 14번 이거 되게 의외였죠 실제로 기역리은 디귿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미분이나 적분을 활용한 그래프 해석이나 방정식, 부정식에 관한 문제인데 실제로 속도가 속도에 관한 문제가 나올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죠 어떻게 보면 뒤통수 맞았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문제는 2020년에 나왔던 7월달 교육청 모의고사 나영 20번이랑 똑같습니다 20년이 아니라 21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였죠 작년에는 여기에는 지금 속도 함수가 나왔지만 수능에는 위치 함수가 나왔죠 결국에는 이제 거리를 묻는 문제도 역시 비슷하게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두 문제도 역시 연계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속도 함수를 통해서 원점을 출발하니까 위치 함수를 잡았고 그 위치 함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력하고 거리,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까지 역시 만약에 다뤘다면 저기서 속력이 나왔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좀 어색했을까 아니면 어디서 봤는데 이건 이렇게 접근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기출문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문제는 완전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빈칸 추론이라는 유형을 보세요 이게 영어에서 나오는 빈칸 추론하고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영어에서 빈칸 추론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앞뒤 문맥을 보면서 그걸 딱 찾죠 근데 수학은요 앞에 있는 문장 또는 문단만 보면 됩니다 절대로 위에서부터 다 읽으면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이 문제가 6월달하고 작년 6월달하고 9월달 평가원에서는 역시 빈칸이 나오지 않았죠 올해 6월 평가원도 빈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 3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 모의고사에는 계속 빈칸은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뒤통수 맞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많이 공부해놓고 그 안에서 나오기를 바랬었어야 되는데 아 뭐 빈칸을 안 하니까 안 나올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넘어가고 있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막 읽으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죠 그래서 이 빈칸도 선생님이 조금 나중에 뒤에 있는 수열 파트에서 빈칸만 좀 집중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빈칸은 빈칸만 보면 된다 그거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작년에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괜찮았는데요 작년 수능 21번 문제 이걸 딱 봤을 때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아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로 나오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2와 플러스인 등비수열일 거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2015년에 나왔던 3월달 서울시교육청 A형 30번과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문제는 완전 다르죠 왼쪽은 수열이고 오른쪽도 수열처럼 보이는데 왼쪽에는 등비수열이 확실하고 얘는 그냥 잡다한 수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문제 두 개에 대한 접근 방법이 완전 똑같습니다 얘네도 첫항부터 10항까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2안이면 마이너스 2, 4안이면 마이너스 4, 그 다음 8안이면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안에 있는 두 수가 1부터 30까지 수 중에서 15개인데 이 안에서 두 개를 뽑았더니 두 개를 더해서 31이 되면 안 된대 그럼 1하고 30은 동시에 들어갈 수 없고 4하고 27도 동시에 들어갈 수 없고 15하고 16도 동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뜻이냐면 1하고 30 중에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 4하고 27 중에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 15하고 16 중에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유형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수능 당일 날 풀 때 이거 내가 제가 이제 해설 강의할 때 표를 그려서 해설을 하거든요 이것도 딱 표를 그리면서 먼저 해설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나중에 수열 파트에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강 강좌에서 그래서 이만큼 기출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뭐 물론 올해 수능이 이제 2년차 공통과목으로 편성된 수능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다를 거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지만 그래도 기출 문제 올해 봤던 기출 문제는 완벽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을 기획을 하면서 기본 개념은 다 완전히 생기초 생노배에 대한 학생들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놓고 문제는 조금 어렵지만 나왔던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 개념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많은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 분석의 중요성 단순히 문제만 푸는 행위가 아니라 그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을 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이 문구에 어떤 개념을 갖다 적용을 시켜서 어떤 식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과정까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게 기출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끝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뿌린대로 거둔다 라는 말이 있죠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결실을 어떻게 맺느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죠 물론 뿌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뿌릴 때도 굉장히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뿌려야 되기도 하겠지만 그 뿌린 놈들을 정말 예쁘게 가꾸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해가지고 결국 결실을 맺게 만들어야 되죠 결국 뿌린대로 거두는 말이 있다라는 뜻은 노력하고 성실을 절대적으로 비중을 크게 두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공부해놓고 그 안에서 나오길 바라야지 조금 해놓고 그냥 그 안에서만 나오길 바라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조금 힘들어 그러면 내 경쟁자들은 언제든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 아 내가 마지막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그날 수능날 당일날 나올 때 만세하면서 나올 수 있게끔 나는 올해보다 더 열심히 할 자신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후회 없이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강좌 동안 저를 믿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게끔 제가 엄청난 서포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궁금한 내용이라든지 어떠한 조금 공부 학습 방법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내용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쪽지를 보내시던가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 수능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방법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거기다가 좀 더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후회가 되지 않는 수업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마인드로 제가 수업을 할 테니까 꼭 열심히 들으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특강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강 때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안녕 안녕